안녕하세요, 몸보키입니다 오늘은 대게,게 내장밥, 꽃게라면, 겉절이 김치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서 오전에 먹으러 와요 이걸로 먹으러 먹으러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젤리 계란 계란 마지막으로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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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킨이 좋아졌어요 뜨거운 깨끗한 바삭바삭 스ீ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Mago Ow Now 너무 맛있다 김치. 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쭈쭈쭈 마요네즈 고소한 고추냉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